음악 톱스타 뉴스 이수연 기자 웹툰 작가 주오민 자폐 아들 관련 녹취록을 들은 류재현 교수가 주오민 2차 입장문 관련 생각을 밝혔다. 3일 류재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사렛 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류재현입니다. 최근 밝힌 주오민 씨 2차 입장문과 관련하여 그의 거짓과 피해 교사에 대한 고상한 모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에 글을 게재했다. 그는 주오민 씨가 어떻게 살짝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 교사를 은밀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공격했는지를 조만간 면밀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증거 공개를 예고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변호인, 유명인, 장애부모 단체, 언론, 정치인들의 야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교육관료들과 주오민 씨의 영향을 받은 소위 학계 전문가들이 무능함과 무책임, 비겁함으로 이 사건 가해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합니다라며 이에 대한 증거나 정황 등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저는 사건 녹취록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수업에서 주오민 씨 아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저는 제3자적 입장에서 피해 교사와 주오민 씨의 주장 모두를 고려했던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를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이 된다는 제 직업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피해 교사를 위한 당사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게 이제 중립적 자세는 단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한 비겁한 처사임을 알립니다라고 강조했다. 류재현 교수는 주오민 씨 사모님이 하신 선생님 수업 녹음 원본 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수자 작가에게 지금이라도 주오민 씨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요청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제가 왜 주오민 씨에게 사과하라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오민 씨는 지금 당신이 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최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오민의 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것을 수업시간에 보여준 반응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주오민 씨의 아들이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를 해 끔찍하게 의지했는지도 이해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주오민 씨에 대하여 지금 나는 한 개인, 남자, 가장, 발달장애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쪽팔립니다. 주오민 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오민 씨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이 많습니다. 특수교사들, 대부분은 더 그렇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이수했다며, 필요하다면 주오민의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의 억울함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사가 존중된 환경에서야 아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유재영 교수는 주오민이 아동학대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분석을 담당했다. 그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오민이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그가 2차 입장문 발표했음에도 논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수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수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